안녕하세요. 사이블링크 파워디렉터 스마트폰용에서 제공하는 엄청나게 많은 고화질의 4K 화질로 제공하는 동영상 소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 프로젝터를 띄워서 16대9로 하고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상 소스와 다운로드하면 이겁니다. 영상 소스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소스는 터치하면 이렇게 제일 위에 보시면 파워디렉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고화질이 있어요. 뭐 아주 짧게는 1초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1초, 10초, 20초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픽사베이. 지금 최신 업데이트된 파워디렉터는 픽사베이라는 앱 있잖아요. 픽사베이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세계 각국의 저명한 사진사나 동영상 제작가들이 픽사베이에 올려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유명한 앱입니다. 여기에 있는 동영상을 제휴를 해가지고 파워디렉터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네요.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워디렉터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영상을 이렇게 여러가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20초짜리, 13초짜리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다운받아서 프레이해 보면은 프레이해 볼게요. 이렇게 프레이해 보면은 이런 아주 멋진 4K입니다. 4K 정도 된 해상도가 4K 되는 아주 고화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누르면 타임라인에 오겠죠. 이렇게 타임라인에 이렇게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픽사베이입니다. 픽사베이 설명할게요. 픽사베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요거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요걸 터치했습니다. 이거 아마 코로나 마스크 사용법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다운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툭 터치하면은 지금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돼서 끝나면은 자 금시 다운이 완료되겠죠. 자 다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터치하면은 여기 화살표를 터치하면은 프레이를 할 수 있어요. 자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은 이 마스크를 쓴 그런 사람이 나오네요. 마스크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건가 봐요. 자 그래서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걸 화면에 타임라인에 가져가려면 플러스 있죠. 이 플러스를 터치하면 돼요. 플러스를 터치하면 돼요. 이러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무작위로 이렇게 픽사베이에서 제공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엄청납니다. 와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미 받았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다운 받아 볼게요. 제가 멋진 것들 참 많습니다. 자 이거 지금 한번 다운 받아요. 바닷가 요 다운로드하는 이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러면 다운이 되겠죠.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다운이 완료되어서 요 크기 길이가 40초로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긴 핀입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이 바닷가 이 파도를 지금 현재 촬영을 했어요. 아주 화질이 좋습니다. 이걸 플러스를 누르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동전사항을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픽사베이에 여기서 제가 이 검색 있죠. 검색에 들어가서 터치해가지고 연인들 이렇게 영어로 lovers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누르면은 연인들에 관한 그런 영상이 다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이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운을 다운이 지금 되고 있어요. 색깔이 자꾸 변하고 있죠. 그래서 끝나고는 이 10초내라고 보니까 길이가 10초에요. 이걸 터치해서 뭔지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두 연인이 이렇게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 같아요. 이걸 이제 가져올라고 보고 싶으면 화면에 가져오고 싶으면 타임라인에 가져오고 싶으면 플러스를 누르면 됩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와겠죠. 이렇게 아주 멋진 것들이 참 많아요. 아주 멋진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외에 또 다른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러브어스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풍경이라고 한번 치고 올릴게요. 랜드스케이프라고 이렇게 다음에 돋보기를 눌러서 풍경은 엄청나게 풍경이 많이 나오겠죠. 아주 멋진 영상이 많아요. 이 풍경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하면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플레이 해보면 이야 경치 좋네요. 드론으로 찍은 것 같아요. 드론으로 찍은데 4K니까 엄청나게 화질이 좋네요. 이런 것을 이렇게 플러스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길이가 짧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 플레이 해보면 엄청난 고화질이네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파워디렉터에서 제공하는 이런 직접 제공하는 동영상과 다음 픽사베이를 통해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제작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이리로 갑니다. 저작권 문제가 유튜브에 올려도 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여기서 다시요 이거 저 도움말은 톱니바퀴를 터치합니다. 톱니바퀴를 터치한 다음에 튜토리얼 앤 팁 이리로 들어갑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서 FAQ 있죠. 자주 묻는 질문이죠. Frequently Asked Question 이란 뜻 아닙니까. 이걸 터치해서 그러면 저는 삼성 하고 연결시켜서 들어가 보겠어요. 그럼 여기에 FAQ 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품에 대해서 FAQ 있죠. 제일 위에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보면 밑에 보세요. 이 질문 있죠. 내 사이브링크 프로그램 구매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이브링크 소프트웨어 구독 함께 획득한 비디오 코덱 등을 램벨티미디 제작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보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코덱에 가는 거네요. 이 밑에 보세요. 우리가 직접 관련된 것은 이겁니다. 사이브링크 프로그램 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브링크 소프트웨어 구독 함께 획득한 타사 미디어 콘센트 타사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픽서베이 같은 거죠. 샘플 비디오 사진 음악 등을 랩 멀티미디 제작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홀트북 터치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음악 사진 비디오 걸 꿀 이런 것을 제3제에 라이선스된 미디어 콘텐츠 이용 조건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샘플 음악을 적용한 비디오 제작 한 다음에 유튜브 플랫폼 업로드 업로드 할 수 있다. 이랬죠.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요.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프리다. 이렇게는 안 하고 어느 정도 조건이 붙은 그런 사용 이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기 올려놓은 그런 동영상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올려놓은 이런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픽서베이에 가보면 그 제작권이 인물 같은 것은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외 풍경이라 일반 사진은 사용해도 된다. 프리 무리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상 파워디렉트에서 영상 소서 영상 소서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다운로드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다운로드 함에 저장됩니다. 다운로드 함에 편리해야 돼. 새로 생긴 메뉴 다운로드 터치 볼게요. 다운로드 터치 했는데 속도가 느리네요. 다운로드 터치 하니까 4K 라고 거의 다 나오죠. 4K 제일 앞에 보세요. 제가 다운로드 한게 쭉 표시됩니다. 자기가 파워디렉트나 사이블링크 파워디렉트나 픽서베그에서 다운로드 한 것은 여기에 다 저장이 됩니다. 이번에 파워디렉트에서 메뉴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와 같이 한번 잘 점검해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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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